19. 호랩산의 엘리야 19. 호랩산의 엘리야 19. 호랩산의 엘리야 19. 호랩산의 엘리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다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다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거둬수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 위의 섬에, 수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타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씨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야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엘리사를 부르다.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야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아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